안녕하세요. 리설 EPS 토픽의 리설입니다. 40일과 드라이버로 해보세요. 문법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잘고 남은 르 받침 첫번에 로마드렐라크네, 남법차리, 받침 첫번에 으로. 다른 콜라기 이 칼, 칼자인 쪼쿠오 쪼쿠. 요 쪼쿠 드와라카트느 호스 번역골라기 요 드와라코 루프가 르 받침 보이콜레 로마드렐라크네, 쪼라우다이쪼. 자, 그이 우다른 해롱. 먼저, 수루마 요 벽 벽날레 월, 걸고 월차니 월마 구멍을 조금 뚫어야 겠어요. 홀, 얼리, 빨루, 뻘쳐, 전기드릴, 드와라, 거롱기, 번역골라기, 전기드릴로 해볼까요? 제가 뭐일래 금방 쪼타입 가져올게요. 리에러 앙추, 골퍼오. 자, 어렵고 우다른 해롱. 바루씨, 바루지, 그건 톱으로 자르면 돼요. 톱번이 오잘고 남호니, 톱 두와라카트느 후더인어, 안 돼요. 안 돼요. 우다 후더인어, 걸터오. 그래서 일래 받침, 무천이, 그래서 일래 으로 라기고. 자, 그럼 뭘로 잘라야 해요? 그래서 원해, 게, 두와라, 카트느 펄쳐 원해롱. 이렇게 했고, 자. 자, 이 한참이 요 셀프스터디 기타 마 해른다 끼리. 어제 요 남, 보잘곤 남마 언터마 차음, 어떨러? 요 변준, 처번에 요 그로 라큰에. 자, 이 책상은 나무로 만들었어요. 예스, 요 데스크, 이제 까트 두와라, 번화행, 로, 고. 자, 배로 보내면 요금이 잘 쌓아요. 배, 요 짜인, 빠니 저하수. 빠니 저하수 두와라, 버타운다. 피, 서스토쳐, 보내고. 자, 그건 톱으로 자르면 안 돼요. 요 짜인, 이제 톱 두와라카트느 후더인어. 그럼 뭘로 잘라요? 서로 요 비교해 보세요. 번날레 이제 툴러나 거르는 호우스 호. 요 오잘꼬 로우로. 베스파치 끄나이 요 바토 데카오네. 요 디렉션 데카오네. 으로 으로 쳐. 서로 요, 끄나이 예스 띠라 자는 호우스 띠라 꼴토. 요 카트만두 띠라. 레스토랑 띠라. 번누꼴라기 버니 요 로우로. 로우로. 젤라노 석힌 처 더러 카트만두. 뭐 레스토랑. 저스테이. 타운 섬버디 섭다. 남뻑치 로우로. 젤라노 닫게리. 네팔리 바사나차에 띠라. 걸터나. 브로요 거르나 석힌 처. 일이 끝나면 식당으로 오세요. 깜씨 때 퍼치 레스토랑 띠라. 레스토랑 띠라 아우누호스 걸터호. 숟가락으로 이제 점자 두하라. 요장 오잘 꼴고. 얼터나 으로 호. 그래서 숟가락 두하라. 밧 간추반네 걸터호. 요장 오잘 꼴고. 연수 문제입니다. 요 칼리타운 대키천이. 칼리타운마 아우누 석근에 우지 석다. 요 어휘일. 어휘일 마 포레꼬 석다오르. 젤라노 락노호스. 엑진 요 비디오 록게러. 포즈 거래러. 꾸노이 까고자마. 꾸노이 까고자마. 아프로 자바 락노호스. 최izione. 치 kilogram이 subscription 에 외국인 masuk np connected to perform and Sjj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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fjj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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그 이 나무를 뭘로 자를까요? 이 나무를 뭘로 자를까요? 이 나무를 뭘로 자를까요? 철사는 무엇으로 끊으면 될까요? 철사, 철사자인 자, 펜치로 끊으세요, 망치로 끊으세요 철사베힐 다끼리 펜치호니 펜치로 끊으세요 이 전선은 니퍼로 자르면 돼요 이 전선, 전선자인 일렉트로닉 라인호니 니퍼두아라 까틴다 훔쳐 정답은, 니퍼로 자르세요 2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번도 1번, 2번도 1번입니다 자, 이것으로 40일과 문법 1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화 1 수업을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